이 박수 한 번 주실까요? 원시구! 자 오른쪽! 좋구나! 이 박수 한 번 남은 나를 빨라 가진 건 이사람 탕병 하얀 양빈이 비어놓은 이 동룡의 춘향미도야 일년 321일은 당완국밥 못살렸네 지지지 이 박수 한 번 남은 나를 빨라 가진 건 이사람 이 박수 한 번 남은 나를 빨라 가진 건 이사람 이 박수 한 번 남은 나를 빨라 가진 건 이사람 하늘이 놓고 지는 것 아니라면 견드렀네 견드렀어 내가 자삭절리 흔들었네 그런 것은 모든 것이오 너는 거슴의 꼬리라 바풀고 이 같은 깨꼬 우린은 그런 것을 서로 낭나는 고 백상와 같은 빛나 미는 참달리만 주로 낭낭입니다 외식은 좋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한글자막 by 한효정